단계적으로 15에서 2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거를 줬는데도 수익을 못 낸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줘도 못 먹을 것 같으면요 주식 그만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제2의 월급 만들기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5월 16일 현재 장중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종목들 공략해보기 위해서 영상 켰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오늘도 보너스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잘 대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우리 시장 먼저 어떠한 상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체크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새로운 종목들 같이 한번 대응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도 오전에 엄청나게 수익 많이 냈죠 참여하신 분들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매매하니까 수익이 꾸준하게 나는 거예요 아 너무너무 잘하셨다 자 간단하게 시장 상황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에 발표가 나왔죠 그쵸 그래서 자 뭐예요 CPI가 CPI가 예상에 부합을 했다 예상치를 부합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전월비 해가지고 둔화가 되었죠 굉장히 좋게 나온 거예요 어쨌든 간 좋다 자 거기에다가 바로 발표 나왔죠 소매 판매 소매 판매가 어떻게 됐어요? 컨셈보다 낮게 발표가 됐어요 무슨 얘기예요? 소비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극이 있다 없다? 인플레에 대한 자극이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였고 그러면서 미증시가 모두 상승으로 사상치 최고를 갱신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섹터는 어디냐 이거예요 우리가 과연 지금서부터 바라봐야 되는 섹터는 어디냐 이거예요 첫 번째로 뭐가 있어요? 금리 인하 금리가 인하되었을 때의 수혜를 받는 그쵸? 수혜 받는 섹터들을 관심을 가져야 할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흐름들을 여러분들 체크를 해놓으셔야 돼요 자 뭐냐 그러면 보세요 자 테슬라가 테슬라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로 갔어요? 2차 전지로 갔어요 2차 전지들이 섹터를 상승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가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쪽에 상승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였어요? 엔비디아 반도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나오면서 하드웨어 쪽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이 뭐예요? 관심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애플이죠 애플 이제 애플이다 그러면 애플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면서 IT 부품이라던가 이러한 섹터들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지금은 요 시기다 요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공략하고 있는 것들 지금 이 옆에 보시면 방이 있죠 이 방 링크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공부하세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이 방에다가 올려드렸던 우리 수익인증이죠 자 보시면 여기 이 방에다 올려드렸어요 4월 24일날 PNC테크 계속해서 수익내고 또 진입해서 다시 한번 수익낸거죠 자 한국화장품 4월 22일날 보시면 4월 22일날 한국화장품 수익낸고 또 뭐예요? 한양지지택 한양지지택도 또 수익낸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매매하고 있는 것들이 좋은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나 2차 환불 맞죠? 여기 보시면 코리아나 2차 환불 자 볼게요 자 여기 제가 여기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2차 환불 여기 보시면 코리아나 2차 환불 이렇게 수익내고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이 방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코리아나 코리아나 한국화장품 계속 수익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한양지지택 한국화장품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영상 말미에 이쪽 방에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고요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종목들 지금부터 보고요 영상 말미에는 보너스 종목이 있습니다 보너스 종목 꼭 받아가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금액대에서 대응하시면 수익 챙겨가실 수 있어요 보너스 종목 단기로 15에서 한 20% 정도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공부용으로라도 얼마든지 보실 수 있으신 거니까 참여하셔서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오늘 공부할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종목은 실리콘2입니다 실리콘2 제가 이때서부터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서부터 실리콘2와 2차 환불 그리고 뭐예요?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이 네 가지 중에 그죠? 2차 환불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그리고 실리콘2 이렇게 네 가지 중에 뭐가 됐던지 간에 한 종목은 무조건 포트에다 담아놔야 된다라고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오픈방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따라 하셨던 분들은 지금 다 아쉬워하고 계세요 아 하나만 넣어놨는데 아 코리아나 하나만 넣어놨는데 아 한국 화장품 하나만 넣어놨는데 이거 다 넣어놓을걸 아 그건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시는 거고 다른 섹터들도 담아놔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따라 하셨던 분들은 다 수익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 진짜 끝났느냐 저는 아직 조금 더 홀딩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치한불 홀딩 코리아나 홀딩 한국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실리콘2도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 실리콘2만 보자고요 자 여러분 얘네들이 모아온 자리를 가만히 보니까 대략적으로 1년 동안 이 기간 있죠 이 기간 1년 동안 얘네들이 모아온 금액을 대략 보니 8,000원 라인이 잡히더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평균치를 매긴다라고 하면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7,500원만 잡자 이거예요 좀 보수적으로 7,500원 8,000원 잡으면 많이 보냈죠 많이 상승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랬는데 금액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많이 보냈어요 하지만 하지만 들어가 있던 물량 대비해서 그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얘네들은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왜 왜 여기에서 얘네들이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만들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그래야지 개인들이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개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어 뭐야 이거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어 야 이거 고점인데 이거 따라 들어가기 좀 무섭겠는데 어 나 이거 안 살래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던 세력들은 물량을 누구한테 넘겨요 누군가가 개인들이 들어와줘야지 그들한테 물량을 넘겨주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자리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외인들하고 기관 쪽에서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기타법인에서도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단기적으로 충분하게 더 수익 낼 수 있어요 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얘는 조금 상단에 있었기 때문에 이치한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려요 이거 놓치시지 마셔라 이거 무조건 담아놔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이때 계속 말씀드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대응하셨던 분들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친불도 마찬가지고 한국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코리아나 마찬가지고 그죠 자 지금 실리콘2는 충분히 한 번 더 갈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라도 얘가 하락을 한다 우리 하락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학습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우리 오픈방으로 오세요 100% 무료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내일 그죠 내일 바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셔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지금서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 비중관리만 잘 하셔서 100만원이라도 사놓으시라고 자 15에서 20%예요 목표 수익률 15에서 한 20%까지는 충분하게 한방에 올라갈 종목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종목들 다 잘 갔죠 한 주만 한 번 사놓고 한 번 보셔라 한 주라도 한 번 사놓고 한 번 보셔라 이거예요 대신에 수익 나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신다 약속하시고 제가 지금서부터 그 종목 공개할 테니까 따라오셔서 수익도 챙겨가시고 공부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어떤 종목인지 오늘의 보너스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보너스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보너스 종목을 말씀드리고 이거 한 15%에서 20% 정도 보고 있는데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자 이거를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볼게요 여러분 자 보너스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그러면 이 종목 우리가 수익 냈죠 한국 화장품 자 한국 화장품 왜 어떻게 수익 냈어요? 물 찬 자리에서 매수한 거죠 물 찬 자리 자 보시면 여기 아래 칸 그죠? 여기 위에 칸 여기 두 군데가 이렇게 동시에 물이 찼죠 요 같이 물 찬 자리에서 매수했었죠 그죠? 매수하고 계속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추격하고 그죠? 어 자 요거 몇 프로 상승했던 거예요? 14% 이날만 14%고 오늘 이렇게 상승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또 다른 종목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를 알고 계셔야지 보너스 종목을 아 이래서 매수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어 자 신호팩스 볼게요 신호팩스 신호팩스 자 보세요 우리 이거 이렇게 크게 상승 나온 거 수익 냈죠 왜 왜 왜 들어갔어요? 여기서 들어갔죠 여기서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물 찬 자리에서 매수 5% 7% 10% 수익 내고 나머지 물량 홀딩 자 이날 여러분 이날이요 작지가 않았죠 이날 몇 프로에요? 이날 5% 이날 몇 프로에요? 11% 이날 11에다가 1 더하니까 12 이날 13 14 엄청나게 수익 난거에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법만 알고 계시면 얼마든지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요 자 거기에다가 하나만 더 볼게요 모아텍 모아텍 우리 아직 지금 어 홀딩하고 있죠 수익권인데 이거 왜 들어갔어요? 여기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5% 7% 10% 수익 내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계속 떠나고 있는거죠 이 이렇게 두 군데에 물이 찬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의 보너스 종목이에요 얘도 곧 뭐에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자 바로 요 종목입니다 요 종목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 여기만 보세요 여기 아래 칸 위의 칸하고 아래 칸에 현재 물 차 있죠 그죠? 요거 지금 매수해 놓으셔야 돼요 어? 매수해 놔야지 얘 이제 급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5%에서 20% 정도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거 놓치면 저도 못 먹는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어? 이런거 놓치면은 여러분 저도 못 먹는다는 소리 듣는다고 100% 무료 공짜로 여러분들한테 종목 말씀드리고 있고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 대응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좀 한 번씩 눌러주셔라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수익을 냈던 것들 한번 볼게요 어?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인증한 거 어디 방이냐면 이 방에서 이 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계속 글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이렇게 어?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 또 한 분 또 들어오셨네요 계속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여기도 보세요 어? 이렇게 지금 계속 공부하면서 매매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대유 플러스 이거 우리 어? 즉 이전에 제가 수익 냈던 것들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전에 최근 거 보여드리면 5월달에만 수익을 낸게요 자 볼게요 자 요거에요 요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화장품 언제 들어갔어요? 4월 12일날 이 방에서 이 방에서 여기 여기다가도 지금 제가 올려드렸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수익 내셔야 된다 어? 그죠? PNC테크 PNC테크도 하나 볼까요? PNC테크 언제 들어갔는지 4월 24일날 4월 24일날 이렇게 수익 내고 다시 한번 여기서 추격해가지고 또 수익 냈죠 한양디지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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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요? 한양디지텍 자 한양디지텍도 언제 들어갔어요? 5월 2일날 5월 2일날 어? 제 부계정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다 지금 이 방에 계신 분들 다 그렇게 해서 수익 내신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있죠? 그 번호로 보너스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종목 이 종목명과 그죠? 이 종목의 종목명과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같이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제가 어? 또 링크 전달해 드릴 거고 이 방 이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신에 좋아요하고 구독은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채널을 좀 제대로 한번 좀 키워보려고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보너스 종목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단기적으로 15에서 20% 수익 나는 종목이다 놓치면 주식 줘도 못 먹는다는 소리 듣지 마시고요 100만원도 괜찮아요 한번 매수해 보시면 분명하게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조만간에 인증하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액으로 제2의 월급 만들기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 저희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M estar